아 시간을 열고 주셔야겠습니다 아 네 마지막 곡 빨리 해야 되니까 한정의 저 부르도록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심지어 밤 슬슬히 장가에 앉아 거절하니 부딪히 바라보며는 어디서나 내 눈 뜨는 소리가 들려 친한 눈에 뜨고 바라보며는 어디서나 내 눈 뜨는 소리가 들려 너무 다같이 마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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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멘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